아 이거 하나 찍어봐요 아 폐색거보다 무겁다 응 여기 빨간 거 누르면 켜질 거 같아 알죠? 내가 얼마나 이걸로 찍었는데 비하인드 직업이야 직업이네요 직업이야 우리 직업이냐 멋있다 왜 이렇게 멋생게 나오지? 말도 안 돼 어이가 어? 안녕 이러면 편집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시요? 다시 다시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언니만 이렇게 찍는 거야 하하 진짜 네 지금은 제 생일 카페에 왔는데요 중심retched 표호등 근데 오늘 평일 이고 시간도 그렇고 비도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언니분들이 나를 축하하러 와줬습니다 너는 안 거리잖아 아니 Base 그럼 하니까 선 друзья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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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하늘이 나 두살 두 번째 생일 어 그런거야? 세 번째인데 세번째인데 22살에서 둘을 뺐어 나도 잘 쫄깃 와 감사합니다 아 음악 아니죠? 아 네 처음으로 그러면 소원을 세개 세개 세개? 두개 말하고 하나 더 말해 아 맞다 맞다 어 첫번째는 에? 세 번째 때 제일 큰 뭐지? 해야 돼? 어 너꺼에요 아 내꺼를 첫 번째는 우리 올리완과 알리완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 첫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첫 번째는 내 개인 우리 모두 봐주세요 봐봐 진짜 너무 예쁘다 너가 플로팅 하지 마요 안 했어요 짜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근데 여기도 봐도 오야 그대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뜨밍 너무 신기한데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너무 신기한데 아름다운 아름다운 링정 가겠습니다 왼쪽 가겠습니다 오 이럴 적절한 말이야 어머 возду.. 진짜.. 어우! 다음려토판 Druid 팔지 마 언니 부과되네 나 밥 살게 이거 5% 아냐? 이 뒷폰이 그래도 제일 세거 아니야 맞아 예전될까? 예전될까? 와 감사합니다